괴물 신인, 베이비 몬스터 여러분! 환영합니다! 안녕하세요! 베이비 몬스터입니다! 인기가요!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데뷔하자마자 글로벌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해외 팬분들께 인사해주세요. 네, 베이비 몬스터 팀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?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베이비 몬스터는요. 베이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, 그리고 몬스터는 몬스터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. 오늘 음악방송 첫 데뷔 무대를 앞둔 소감은 어떠신가요?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 일곱 명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데뷔 무대인데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C.C. 무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같이 준비되셨나요? 네! 그럼 감사합니다. 네, 베이비 몬스터의 정체성이 담긴 데뷔곡 C.C.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저희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C.C는요. 놀라움을 뜻하는 감탄사인데요. 저희가 세상을 C 하고 놀라게 만들어드릴 저희의 자신감과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. 특히 C.C.C에서 시원한 고음 파트가 자꾸 귀를 맴돌더라고요. 혹시 한 소절만 미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. 눈물 뜬 순간 피어나 Oh, lies on me 불을 질러라 와우 음악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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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ou ain't see nothing Yeah Got them all going Yeah 네, 벌써부터 잠실 본무대가 기다렸는데요. 네, 그전에 베이비 몬스터만큼이나 에너지 가득한 다음 무대부터 만나볼게요. 네, 청춘에너지 폭발 스리킹과 활활 불타워를 더 뉴식스의 무대 지금부터 뮤직 스타트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